무작위 포션 무색 카드 보상 성급한 성급한 헐 그게 돌렸다 에엥 전략아 으 으 으 저럴때 으 절약가 참기 참기가 으 으 으 망다안 제비 망단 혼돈타게 망단 반사일 꼬챙이 꼬챙이 성급하면 좀 괸전 유독가스 아나로는 좀 힘들긴 할텐데 전략가를 먹는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고승천에서 얘네들 너무 빡세 구승천에서 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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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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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닌가? 아 뭐야. 왜 이딴고만 나와. 구렁이 근데 구렁이 집기 싫은게 두장보존 세장드루 여섯장드루 한장 터진단 말이야 쓰레기 구렁은 아예 프레스야 달달하다 달달달어 아유 달어 구르기 아유 달달해 아유 달달해 아유 달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돔 네돔 핸드 터지는 거 꼽네 발놀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있는 것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 터지는 거 너무 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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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의 입장에서 만나요? 교차대 교차대 스피드 수리검도 있어서 ..보수는 잘 잡겠다 고개 고개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개 보수 뭐였지? 아 보스 어려운 걸 났네 지금 덱으로는 수집각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호스트 계산 잘못했네 가본가 아 근데 어디 헷갈릴게 있어서 헷갈려지 민포 제비 지금은 제비도 애매한거 아닌가 아니 제비가 애매할수도 있나 제비가 어떻게 애매하지 약화 너무 없는데 저거 신경독이라도 들고 올걸 그랬나 와우 넛나의 것이다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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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쥐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넛나것 끝났으면은 이긴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나탄 찬상. 이거는 망치가 제일 낫지 않나. 아니 근데 흐리케이드 돌릴 거면은... 미라손에 네크로노미콘까지 이득 보려면은... 판도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홉 장이나 돌아가고... 근데 여기서 판도라면은 성급함... 밸런스 깨질 수도 있고... 방금 민포 두 개나 접었구나. 극단의 조치야. 아플로노미콘... 나름 교사네. 극단의 조치야. 극단의 조치야. 극단의 조치야. 고스 너무 없다. 삼코 눈물난다. 극단의 조치야. 극단의 조치야. ㅋ ㅋ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요튜브. 안녕하세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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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튕겨내기랑 공중재비랑 아드레날린을 같이 놔두네 나쁜놈 세게 타갖고 가고 싶은데 녀석들도 갈비를 차지 않음 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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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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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장은 잡을 것 같은데 창방은 잡을 수 있나? 창방 때 체류가 기면 심장 킬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귀집비도 없다. 귀집비는 뭐 상점에서 나오겠지. 아니야? 아님 말고. 하하하.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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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다 아 힘 깎지마이씨 페어플레이 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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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아이고 청동비들까지 이 정도면은 가방이 있다 청동비들 너무 잘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미친 공허 으악 비타야 고타 이걸 비트가 작은 것 같은데 독배력이 선선히 나온 것도 좋든 근데 방금 해치웠나를 불렀네 플래그 세워서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총매 뽑고 총매 돌리고 하면은 됐다 이제 총매만 쓰고 이겼네 이걸 우리가 싱싱한 채로 이긴다고 싸넘간 싸넘필 사실 뭐 수리검이다 했지 아니다 수리검 미라손 회중시계가 다 했지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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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구만 이거는 수리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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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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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수리검 달다